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시 한번 해보자 다짐하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위기 때에 기회가 찾아오면 잡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일이 잘 될 때 웃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잘 되지 않을 때 울고 싶을 때 웃을 수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더 좋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거친 길을 헤쳐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창조적 기회가 올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주전 850년경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왕 여호람 왕이 남유다 왕 여우사밭 왕의 도움을 받고 그리고 에돔 왕과 동맹해서 모합을 정벌하러 가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모합을 정벌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모합이 이스라엘을 배반했거든요 다윗 왕 때부터 약소국가였기에 모합은 늘 조공을 바쳐왔어요 새끼 양털 10만 마리 그리고 순냥 10만 마리 털을 이렇게 조공으로 바쳐왔어요 그런데 아합 왕 때 아합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세력이 약화되어지니까 이 모합이 이스라엘을 우습게 여기고 조공 바치는 것을 중단해 버려요 그러니까 아합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여호람 왕이 너무 기가 막혀서 화가 나서 유다 왕과 예돔 왕과 동맹해 가지고 모합을 지금 치러가게 된 것이에요 여호람은 모합을 정벌하기 위한 군대를 소집하고 유다 왕 여우사밭에게 원조를 요청하게 되어진 거예요 아람의 원조 요청을 여우사밭 왕이 거절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어요 아합 왕 때 동맹을 맺었기 때문이었지요 무엇으로 동맹을 맺었어요? 결혼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여우사밭의 아들 여우람과 그 다음에 아합 왕의 딸이었던 아달라와 결혼을 하지요 사돈지간을 맺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여우사밭은요 다윗 왕의 버금갈 만큼 그렇게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우사밭이 아주 큰 잘못을 한 것이 아합 왕과 동맹을 맺은 것이었어요 동맹을 맺은 것 자 여기 아합 왕의 아들이 누구였어요? 여우람이었지요 여우사밭의 아들 이름이 누구였어요? 여우람이었지요 동맹이인이에요 이름이 똑같아요 이렇게 동맹 관계를 맺고 있었기에 여우사밭이 여우람의 원조 요청을 거절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자 여우사밭 왕은 이전에도 그랬어요 아합 왕이 길라앗 라못을 함께 치자고 했을 때 함께 싸우러 갔습니다 그 전쟁에서 아합 왕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전사해서 죽고 여우사밭은 간신히 살아남아 돌아오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또다시 여우사밭은 과거의 뼈아픈 실패를 뒤로한 채 여우람과 함께 모합 정벌 위에서 싸우러 나서게 되어진 것이에요 연합군이 모합 정벌을 위해서 나간 지 7일째 되는 날에 에돔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요 사람도 마시지 못하고 짐승도 마시지 못하고 모두가 다 탈진해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왕이었던 여우람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이 위기를 자신의 파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문 10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우와께서 이 새 왕을 불러모아 모합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모합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이제 결국은 모합의 손에 자기들이 망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결론을 짓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유다왕 여우사박스는 선지자를 찾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기 위함이었습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불신앙자는 위기를 멸망이라고 결론 짓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여기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자 여우사박 왕이 여우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라고 말하고 새 왕을 데리고 엘리사를 만나러 갑니다 엘리사가 찾아온 새 왕들에게 하나님께서 개시하신 말씀을 전합니다 여우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우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오늘은 엘리사가 선포한 이 말씀을 중심으로 개천을 많이 팔아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개천을 많이 팔아 라고 한 말은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본문 15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요 시작 여우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여우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전 개혁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여우와께서 엘리사를 감동하시니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여우와께서 엘리사를 감동하시니 그러니까 엘리사는 늘 여우와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이었고 성령에 감동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또 16절 말씀 읽어요 시작 그가 이르되 여우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이것은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여우와의 말씀이었어요 여우와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는 말씀을 전하라고 주신 것이었지요 말씀의 사람 엘리사 성령의 감동을 입은 엘리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크게 하면 하십시오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하늘과 땅 해와 달과 별들 전부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창조 되었어요 수많은 육축과 동식물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창조가 되었어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창조 되었어요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 말씀대로 되었어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언약과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성취의 역사예요 언약과 성취의 역사 자 마지막 약속 하나가 남아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예수님의 재림도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요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시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개천을 많이 파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개천을 많이 파라는 말은 따라합시다 위기 때 주신 말씀입니다 위기 때 주신 말씀이에요 연합군이 군사 작전에 돌입했는데 7일째 되는 날 물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물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었던 여우람 왕이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심각한 위기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위기의 때에 새 왕은요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여우사밭 왕이 새 왕을 이끌어온 것입니다 엘리사가 여우람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서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상 선지자들에게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호되게 책망을 하고 있어요 여우람 왕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 밤의 길을 걷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계속해서 엘리사가 말합니다 내가 만일 유다왕 여우사밭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우람은요 여우사밭 왕의 덕을 보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여우사밭의 얼굴을 보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우사밭의 얼굴을 보고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세요 우리도 여우사밭 왕처럼 복된 사람이 되십시다 나를 보시고 내 남편 구원해 주시고 아멘하십시오 나를 보시고 내 자녀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나를 보시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우사밭이 위기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엘리사를 찾은 것이 복입니다 우리도 복잡하고 절망적이고 헤쳐나갈 수 없는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힘쓰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물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용기를 줍니다 위로를 줍니다 능력을 줍니다 담대함을 줍니다 정말 위기의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사형 선고 받았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우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전혀 살 소망이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위기 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개천을 많이 바라는 말은 위기 때 주신 말씀입니다 세 번째 따라 하겠습니다 개천을 많이 바라는 말은 순종을 요구하신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 시작 여우와께서 이루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엘리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람도 보이지 않고 비도 보이지 않는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게 하셔서 너희와 가축과 짐승이 마시게 하신다고 하셨다고 전합니다 물도 없는 골짜기 바람도 피도 보이지 않는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황량한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것도 인간의 상식을 초월한 말씀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불가능한 일이었고 무모한 일이었고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우물을 파라고 했다면 몰라도 우물을 파라고 했으면 깊게 파면 물이라도 나오겠지요 우물을 파라고 했으면 몰라도 비도 없는데 어떻게 개천에 물이 가득 찰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파라고 합니다 그것도 조금이 아니라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믿고 파라는 것입니다 기대하면서 파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믿음은 파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서 백세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되어진 것이에요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믿음으로 개천을 파십시오 믿음은 모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이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이라 아멘 그들은 엘리사의 말대로 순종합니다 개천을 많이 파놓고 기다립니다 모든 군사들이 동원되어서 하루 종일 개천을 봤으니 얼마나 많은 개천을 봤겠습니까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아침에 소재를 드리는데 물이 애돔 쪽에서부터 흘러오더니 그 땅에 가득하게 튀었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으시죠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애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순종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애돔 동쪽 산악지대에 큰 비가 내리게 하셔서 그 비가 이 골짜기까지 흘러들어오게 역사하신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하신 말씀 그대로 되어지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여우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이것은 여우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작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못하실 것이 없으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18절을 보면요 여우와께서 모합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모합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모합사람들을 당신의 손에 넘겼다는 말은 무슨 말이 승리를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승리를 어떻게 되었습니까?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아침에 모합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불고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합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합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합사람을 치고 그랬어요 모합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개천에 가득 고인 물을 보면서 피라고 착각을 해요 피라고 해가 비친 개천에 미리 피같이 보인 거예요 피같이 그러니까 이것은 틀림없이 연합군들이 서로 치고 죽여가지고 지금 흐르는 피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습게 생각하고 우리 노력하러 가자 하고 쳐들어왔다가 연합군에 의해서 모합사람들이 진멸당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개천에 물을 이용하셔서 이 전세를 역전시켜 버리신 것이에요 모든 것이 어떻게 되었어요? 말씀대로 되었잖아요 말씀대로 개천을 많이 팔아 물이 가득하게 하겠다 그리고 모합을 너희 손에 넘겼다 승리를 약속하신 말씀대로 되었어요 여러분 순종하여 판 개천은 먹을 수 있는 물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물은 같은 물인데 한쪽은 물로 보였고 한쪽은 피로 보였습니다 참으로 흥미로운 일입니다 물을 보고 마신 자들은 다 살았지만 물을 피라고 착각한 사람들은 다 멸망했습니다 믿음의 세계도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인데 구원 없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불신자의 눈에는 저주와 실패로 보이지만 구원 없는 우리에게는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승리의 상징으로 생명의 상징으로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연합군이 도착한 골짜기는 어떤 골짜기였습니까 물이 없는 골짜기였습니다 돌멩이만 나뒹구는 골짜기였습니다 골짜기로서 전혀 존재 가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절망의 골짜기였습니다 골짜기는 우리 영혼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내 영혼의 골짜기는 어떻습니까 은혜의 물이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바짝 말라버린 지 오래되었습니까 영적인 기쁨이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과 탄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개천을 파십시오 개천을 팠을 때 하나님께서 물로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파시되 많이 파십시오 그래서 우리 영혼의 골짜기에 감사가 흘러넘치고 은혜가 흘러넘치고 축복이 흘러넘치고 기쁨이 흘러넘치게 하십시오 아멘 이렇게 넘치는 기적은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또 일어나요 바로 이어지는 열한기하 4장을 보게 되어지면 선지생도의 미망인에게 일어나게 되어져요 한 선지생도가요 많은 빚을 남기고 죽어요 빚 갚지 않으면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고 언포를 해요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이 선지생도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와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호소를 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집에 무엇이 있느냐고 물어요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라고 말해요 그때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빈 그릇을 빌려라 이웃에게 가서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그리고 빌려온 그릇을 가지고 방으로 들어가서 닫고 그리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과부는 엘리사의 말대로 순종합니다 이웃들에게 많은 그릇들을 빌려 옵니다 물을 걸어 잠그고 두 아들과 함께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기름이 계속 나옵니다 언제까지 기름이 나왔습니까 빌려온 그릇에 기름이 가득 다 채워질 때까지 기름이 나왔습니다 엘리사에게 찾아갔더니 엘리사가 그것을 팔아서 빚을 갚게 하고 남은 것 가지고는 두 아들과 함께 생활비로 쓰라고 합니다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다 해결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때 만약 과부가요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고 형식상 그냥 그런 몇 개만 빌려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빚 갚지 못하고 결국 두 아들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릇을 많이 빌려온 만큼 기름이 채워졌습니다 개천을 많이 판 만큼 물이 채워졌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순종은 우리가 하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세요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개천을 많이 팔아는 말은 순종을 요구한 말씀입니다 결론을 맺겠어요 사랑은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의 골짜기에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승리가 넘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시면 아멘 그렇다면 먼저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십시오 말씀에 개천을 많이 파십시오 기도의 개천을 많이 파십시오 예배의 개천을 많이 파십시오 개천을 많이 파라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위기 때 주신 말씀입니다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개천을 파되 깊게 파십시오 길게 파십시오 길게 파십시오 넓게 파십시오 지금은 미디어선교를 위한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세히 기도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